오늘은 최저시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사실 최저시급에 대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큰 반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식당, 작은 가게들은 이 최저시급에 대해서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가게라는 사실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직원을 한 명이나 두 명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이나 두 명만 쓰는 가게에서는 최저시급이 올라봤자 차이 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많아봐야 2, 3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장이고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르바이트생을 하루에 4, 5시간씩 쓴다고 치면 예전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른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봤자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한 2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가게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가게를 하시게 되면 사실 뭐 돈이 많아서 직원들을 많이 쓰고 그런 큰 가게를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사실 최저시급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작은 가게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자금의 어떤 여력에 따라서 가게의 크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자금이 있으시더라도 조금 소규모 가게를 하셔서 운영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작은 가게든 큰 가게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가게를 운영해보시고 나중에 경험이 쌓이면 큰 가게를 다시 하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아르바이트 지원이 좀 많아지긴 했어요 최저시급이 오르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보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르셔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나하고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아르바이트생들을 채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면접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인도해 두시고 면접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가게들은 사실 최저시급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 아직은 버틸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롭게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